안녕하세요.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 또 장예성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서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6.25전쟁 관련 접했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3탄을 준비합니다. 김일성이는 소위 락동강까지 나갔다가 밀려 올라간 걸 전략적 후퇴라고 해요. 더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후퇴했다. 전략적 후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쫓겨들어갔죠. 전략적 후퇴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후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장진어반에서 어떻게 전쟁이 유행으로 포예됐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나와가지고. 그 일.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장진어반 전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료로만 받지 구체적으로 선배님처럼 모르거든요. 특히 북한군이 쫓겨 올라가서 들어오는 패장부인들을 몽땅 부어가지고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재편성하고 나오는 과정. 그 얘기를 하자면 그것도 역시 긴 얘기인데요. 짧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후퇴를 하게 된 거는 인민부대가 50년 8월 31일에 최후 공격이라 해가지고서 전전선에서 공격을 했는데 원래 공격이라 하면 한쪽에 있는 부대를 방어를 시켜놓고 거기서 많은 인원을 차출해서 다른 전선에 나와서 집중해가지고 하는 게 공격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인민군대가 그럴 형편도 못했어요. 벽군노도 없을 것까지 나가다 나니까. 그런 데다가 더구나 인민군대가 총 징역에 나간 게 그래서 한 10만 나갔는데 그 락동강 좌 안에 배치된 국군하고 미군이 10만 거의 1대1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군과 그 다음에 국군이 무상장비는 미군 대비해서 말할 수도 없이 제공권을 다 가져가. 해상권을 다 가져가. 그 융탄폭격이라는 게 그때 나왔단 말입니다. 가장 미군이 무지하게 폭격하더래요. 폭격하는데 그래도 그 김일사 이 무지막지한 인간은 최후 공격하러 해서 31일에 최후 공격을 했는데 육산 구체적으로 마산 그까지 나갔대요. 방호사이가 4단상을 했는데 나아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미군이 딱 좌표를 정해놓고서 대리포사격을 하는데 거기서 대대 한 절반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공격할 부대가 있어야 공격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산까지 기산까지 갔다가서 내가 공격을 못하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어물물에다가서 결국은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면서 그래서 중가운데 짤려서 저 앞에 나갔던 건 사실 다 포위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국토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때 미군이 만약 3.8선을 막은 상태에서 그 안에 갖게 있었던 인민군대를 선멸하자면 순식간에 선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군도 국군 뒤를 따라서 북한을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이미 많이 얘기를 되고 있었지만 북한은 북한 신천학생사가 지금도 가기만 하면 신천 원래 군당청사인데 그걸 지금 다 사속관대로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됐는데 40일 동안에 죽은 사람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만 5,850여 명인가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가 졌습니까? 그런데 거기 취재를 아마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다 진짜로 들었거든요. 아 정말 미군이 그렇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그런데 취재를 자꾸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실제 있었던 영감 많아서 얘기 들었는데 미군은 자기는 보지도 못하대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해요. 헤리슨이 이제 뭐 헤리슨 중리가 일개 중리가 그런 대학사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그때 그 10월 10월 13일 날인가 거기 들어갔대요. 그런데 10월 10일 날인가 거기서 신천 시내에서 무장폭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무장폭도 일어나게 된 계기가 참 중요한데 그 인민군대가 후퇴한다 하니까 군안전부에서 말하자면 살생부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후퇴하기 전에 죽이고 올라가야죠. 이거 놔뒀다가는 이제 굳고히 들어오기만 틀림없이 반동 쪽에 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미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갖고 죽였어요. 더러. 죽였는데 그런데 이게 소문이 금방 퍼졌단 말이에요. 전쟁 와중이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갖고서 지금 막 죽이고 있다. 소문이 쫙 나가니까 아 그 신천사람들 다 무슨 소리입니까? 날고 와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얘기 들은 거는 신천중학교 체육선생이 그 신천 지구치아 내 대장했다 그러다는데 뭐 다른 말 들어보면 또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장을 들기 시작했는데 또 한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니까 인민군대를 총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재령 역전에서 재령 역전에서 400명인가 그렇게 기차를 다 탄 채로 야 우리가 무슨 갔다 김일성의 대포밥이 돼갔냐 총을 돌리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돌아서고 또 신천에서도 살생부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이 취한대로 조직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났던 그 영감이 신천읍에서 거기서 자기 내 집까지 한 신이 된가 그래서 거기서 그날 저녁에 달궂이 신천읍에 왔는데 와악 소리나면서 불이 사고돼서 완전 삼땅같이 일어나면 군 내무서를 쳐들어가는 파이지 내무서를 격격이 포위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방을 하던 게 군안전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군당 사람들하고 거기서 방을 하던 마지막에 다 손 들고서 항복하고서 나오고 말하지 그런데 이게 아직 국군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취한대로 총조직했는데 취한대로 조직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자면 방을 하던 그런 놈들을 비롯해서 사람들 막 갖다가 군당 갑옥에다 감옥이 아니고 그게 방공호에요. 방공호에다 다 쓸러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에 불이 올라서 말하자면 다리 뜬지 노동당에 들을떠한 사람이면 그저 아무 사람이나 다 잡아둬서 죽이는 판이에요. 악이 났어요. 그렇지. 동족상장이라고 그런데 그 노동당이라는 게 그때 노동당이 진짜 막상의 인위주의를 알아서 통산당 선언을 알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저 왜서 말하자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마분지당성을 하나씩 나눠준 사람들이 절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당원이라 하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모조리 다 그렇게 죽였거든. 그래서 화약창고 뭐 백공 어린이 400명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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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서 그렇게 가했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9월살에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9월살에 올라갔는데 9월살에 그래서 한때 빨치다 이라고 했는지 어쨌든 9월살에 올라갔던 사람이 3만몇 것이 됐어요. 굉장히 많았댔지 그러다가 중국인민 정부가 재학에 나온다니까 이번엔 바꿔야 돼서 그 다음에 그 9월살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내려오면서 또 사람 잡혀 취한대라고 했던 사람은 아 이건 취한대 뭐 정말 창고찌개를 뭐 막대기 시구 저 두사람이 다 죽였다니 그런 사람을 다 죽인다. 원래 공산당 그 복수를 하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그 특히 이거는 그 김일서이에서 당이 기금노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되더라도 아들의 발출에도 하나 취한대 있었다니만 그 사람의 누구는 절대 대학에도 온전한 대학에는 못 가고 군대까지도 못 가게 하고 못 가고 국군이 쭉 북으로 북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미 시군이 숙천인가 그쪽에서 다 배를 다시 돌려서 동해안 쪽으로 흥남이 가서 상륙했거든요. 흥남에서 상륙해서 오롤러해서 장진호반 북선 그쪽으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과 서해안 국군이 총 징계관계 두 개로선입니다. 하나는 서부전선대로 이제 희천 신희준까지 거쳐서 들어간 걸로 신희준은 아니 못 들어갔어요. 통림까지만 통림까지 들어가고 신희준은 가지 못하고 이쪽에 서부전선대로 들어간다 보니까 어느 부대인가 초산이라는 데가 초산이 있다 압록강하고 붙어있는데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네 초산까지 갔던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그때 강제에 갔거든요. 강제에 갔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고산진에 갔는데 강제에서도 고산진에 한참 멉니다. 한 200리 거의 될 것 같은데 고산진에 만포에서 한 육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산진에 최고사령부라고 거기 가서 있었는데 고산진에 가 있을 때 그 뭐야 김일서에 들어갔던 그 우팡 바깥에 보초를 서던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 영웅이 사적지 관리원 그 영웅을 만났는데 그 영웅이 뭘 얘기를 하는가 박헌혁이 그때 박헌혁이 외무상이 했거든요. 김일서혁이 세털을 집어다니면서 싸움하더라. 왜 싸움하든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먼저 김일서혁이 박헌혁이 남주선에 밀고 나가기만 하면 백만 명이 노동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랬더니 백만 명은 고소하고 한 명도 들고 일어나서 도와주는 건 못 받아 어떻게 된기가 그러니까 박헌혁이가 한다는 얘기가 그게 46년도 9월 대구폭동 48년도 4월 달에 제주도 투쟁 그 다음에 여수군인항쟁 이거 전의 이리지 이거 일어나서 거기서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가자 누가 들고 일어난단 말인가 맞죠 그러면서 박헌혁이가 김일서혁한테 욕질하는 거 야 이 새끼야 너는 둘이 이 새끼 저 새끼야 뭐네 야 이 새끼야 너는 다 군대들은 나가서 최전선이 나가서 남동화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자빠지는데 너는 저 젊은 여자 성에 데리고서 수작진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 말에는 김일서혁이도 아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와서 이 개새끼 니 같은게 무슨 수사인이야 싸움하더래 바깥에 보살 선사는 저게 순수히 끝나지 않겠구나 아 그때 벌써 약간 생각을 했는데 과연 얼마 가지를 않아서 52년도 12월 전원회인가 그 전원회 이후에 남조선에서 들어온 남동화당은 뭐 리승엽이 박헌영의 이강국이 가장 그 제일 처음에 그 제일 높은 사람들 하더만 그 다음엔 그 남동화당에 들었다는 사람은 그저 다 모조리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 미니제이 고용간첩이라는 파트를 딱 붙였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요렇게 돼서 들어갔는데 팽덕혜라는 사람이 이게 유명한 사람이야 유명하죠 팽덕혜가 팔로군의 부총사령입니다 총사령은 주덕이고 부총사령은 팽덕혜인데 팽덕혜가 그 1947년에 호종남이 백만대군을 끌고서 연안을 들이칠 때 거기 운동선이라는 걸 창실해서 운동선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호종남이 그 백만대군을 다 지푸새버렸거든요 그걸 때려보시고 결국은 전 중국을 해방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의 한 사람이 팽덕혜란 말입니다 그 어려운 상해도 해방작전을 팽덕혜가 그렇죠 그때 원래 중국 뭐야 지원군이 나오게 된 거는 이상조라는 사람이 이상조는 그 모스크바 가서 동방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난에 와서 김두보이 만들어놓은 조선 독립동맹에서 거기서도 한자리 담당했고 특히 조선의용군이라는 조직에 의용군 사령은 무조이 됐지만 거기에 지대장으로서 이상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조가 그 후에는 중국이 대일선전포고 소련군대위에서 동북이 다 점령되니까 그 그때 제일 먼저 할빈에 가서 지하공작을 하면서 그때는 항일용군은 이미 다 소련에 넘어가고 없었거든요 거기서 조선의용군 제3지대를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상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연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연안에서 모태또이 주덕이 다 잘 알거든 연안이라는 건 중국공산당 본거죠 본거죠 윗서인은 실제 모태또이랑 이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동북에서 어물락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조를 시켜서 그때 이상조가 상업상을 했습니다 상업상 상업상을 하던 사람을 다시 북한군 부총참호장으로 그 명색을 달아줘서 좀 들어가서 얘기하라 얘기해서 지원군 좀 빨리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8월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8월 말에 그 김일사의 총진군 명령을 내릴 때 이 사람은 그 뭐야 빨리 들어가서 지원군 좀 달라 이게 못했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전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상조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락동강이 나갔는지 한 달 됐는데 지금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거 지금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다 빨리 좀 지원군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못해도 무릎으로 철로장 치면서 야 이 새끼들아 너희 정신이 있냐 그러다서 미국은 중가운데로 와서 부끄러우면 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조가 그때 못해도 지원군 달락해 놓고서 나와서 김일서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전화의 감 김일서 돌머리 같은 사람이 무성 장군하고서 한 얘기 그 얘기 우리 어디 나갔는데 못했더니 그 영감이 말이야 캐프당도 몰라면서 다시 호텔에서 들어와서 3% 지키라고 그러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진다 불과 며칠 되질 않아서 메가돈 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건 된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중국에서 지원군을 보내달라니까 보내주겠다고 안 했어요 다 죽은 애도 그래 주덕이도 그래 다 이건 좀 어렵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당연하게 대만을 해방하는 문제가 지금 처음에 문제를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대만 우린 대만을 해방해야지 언제 지금 그걸 할 수가 있는가 그 전에 대만 해발라기 전에 근문도라는 거 있고 마주도라는 거 있고 멀잖아요 근데 근문도를 칠려다가서 9천명이 운대가 죽었어요 그래갖고서 소니 운대 보고서 좀 비행기 항공물에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서 다시 치겠다 그렇게 하는 차에 지금 조선반도에 파병 문제가 제기됐거든 그런데 이걸 누가 뭐야 지지를 했는가 끝까지 했는가 못했다 도와주자 우리가 처음부터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도와주는 게 옳지 스탈린은 비행사 한 개 사단이 죽였다 해놓고서 거짓말을 졌단 말이에요 미군이 무서워서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면 빨리 침량군구에 있는 부대들을 먼저 내보내라 그래서 침량군구에 있는 거 30만 원을 이미 준비했던 거 그거 내보냈는데 그걸 펜더케가 데리고 나왔죠 나와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북한을 미군하고 국군이 쳐들어가는 게 서부전선을 한 개 동부전선을 한 개 장진호반 쪽으로 한 개 이게 가운데가 텅 비했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게 원래 전략전술상에 이게 맞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위랑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가운데로 지금 펜 선생이 치고 나왔죠 치고 나와서 그다음에 양켓을 막아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진호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총에 맞아 죽은 것보다 어려 죽은 사람이 어려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인민지호군 제25군이 거기에 투입되는데 나는 옛날에 책들을 좀 본 기억이 있었는데 양근사라는 요구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용화도 있을걸요 용화 있어요 양근사를 비롯해서 거기서 장진호반에 가서 중국인민지호군이 미국마다 더 많이 어려 죽어요 자기는 다 산꼭대기를 산꼭대기 바람이 더 세지 산 밑이 바람이 더 세지 않나요 꼭대기에서 다 울어 죽면서 어쨌든 그랬는데 그 바람에 뭐야 이 분이 저 뭐야 그거 좀 천들어 갖다가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도망쳐서 흥남물에서 다 냈대고 말았죠 김일성 이험치도 없는 사람이 김일성이 중국인민지호군 총사령을 자기한테다 맡겨달라 펜델키가 지금 하는데 자기가 작전을 개뿔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총사령을 자기한테 달라고 계속 했는데 그게 줄게 뭐예요 당초 안주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설티각티각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가 평안남도 해찬군 성광산 거기가 있었는데 심심삼거래요 난 거기 몇 번 가보고 보태토의 아들 모안녕 며치도 있는데 거기 연합지휘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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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은 중국 팽덕해가 다 작전하고 조선인민군대는 거기서 약간 남아서 1211고지 여기서 말하면 김일성 고지 동쪽을 인민군대가 맡고 서쪽은 서쪽이 훨씬 전선이 넓은데 그쪽은 다 중국인민지원군이 맡아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진지방어제를 하면서 3년 동안 끌다가 결국 김일성이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약동강까지 나갔다가 후덕불훗하게 된 것도 소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원래 그 사람은 항일무상투쟁 시기부터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전쟁 총화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소련이 약속한 신만정이 아식포총을 보내주지 않아서 후퇴하게 됐다 비행기를 지원해주지 않아서 후퇴하게 됐다 또 중공에 대해서도 계속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고착시켰다 계속 욕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상황에 김일이가 끼어들어요 네 김일이가 포위당한 다음에 여느 패잔병들하고 같이 동부전선에 홈산을 타고 바로 고산진 사령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최고사령부 안에 서령 고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런데 그때 김일이가 시험도 못가가서 더부룩하게 기르고 군복도 못입고 다 엉뚱한 옷 입고 갈아입고 거기 왔대요 숙느라고 그래가지 그러니까 김일성이 보자마자 김일이를 쏴주고 싶었겠지 서울방울 사령관을 내보냈는데 골동품 장사만 했다니까 김일성이 말이예요 말도 안 돼서 거기서면서 골동품 장사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게 그 날에서 냅다 요구를 하고서 저 미군 황초룡 넘으면 상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찰루목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거기 그때 6.25전쟁 개시할 때 서른여섯 대 땅크 중에서 최고사령부 예비로 남기는 땅크 두 대를 주면서 황초룡을 막아라 자기가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이는 면도도 못하고 모욕도 못하고 밥 한 끼 못 먹고 땅크도 돼서 또 갔다는 거예요 그때 소련 고문들이 그 김일성이 최대의 자랑해요 소련 고문들이 당신들 조선공산주의자들 특히 한류투쟁을 한 당신들 조선 빨치산들은 정말 의지가 강하다고 감탄해 놓으라고 자기 보고 김일성 말하잖아요 김일성이 저작선집에서 몇 번 그런 말을 못생각이 나는데 김일성이 지가 잘못한 건 어쨌든 근데 내가 연안군에 300명이 서서 나갔을 때 이 당비서의 오빠가 피살자인데 북한군에 소대장 달고 어떻게 박동강까지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중도에서 후퇴들었는데 후퇴해서 마을을 지나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나갔는데 북한군 대려를 후퇴해 들어가는 대려를 빤히 보면서 국군이 따라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그랬대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빨리 따라가셔야 되는데 엄마를 보고 가겠다고 거기 잠깐 머물렀다 국군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당비서가 그것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리당비서까지 한 거예요 그랬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그때 어쨌든 후퇴하면서 다 남장파이 되고 남장파이 되고 북한군 꼬리를 보면서 국군이 들어왔다니까 그게 일대 리당비서 거의 있는 기간에도 리당비서가 두 번 바뀌었어요 또 한 리당비서는 6.25전쟁 끝난 다음에 주사 부른 거였으니 59년도 그때까지 완전 고착이 안 됐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밤이면 넣어줘서 서울장 갔다가 서울에서 장보고 또 넣어줘서 이렇게 들어오고 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미군이 총리 맞아 죽었대요 저런 요것도 피살자가 돼가지고 요것도 당일군으로 뻗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6.25전쟁이 난장판 난장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김일성이가 이 총알을 주면서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쓰다른도 미국을 무서워하더라 음 아 그럼 미군이 원자탄을 쓰겠다는 바람에 즉각 손을 들고 무기 지원을 딱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때는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필요가 없더라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6.25전쟁 끝난 다음에 정말 50년 60년 넘어가는 기점에서 원자탄 때문에 너무 혼이 나서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7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 전혀 이렇게 군수공장들을 지하에 걷어놓고 키우고 인민경제에서 떼내가지고 군수경제 위주로 나가는 기형경제를 이때 다 닦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낙동강에서 후퇴할 때 북한이 자력갱생이 슬로건을 내고 올 때 땜목을 타고 낙동강을 건너던 정신으로 짚신 싣고 낙동강 진펄길을 건너던 정신으로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혼나긴 혼난가도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전투에 참가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많이 6.25 전쟁에 참가했다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내 고향이 중국 길림성 화령이 불어오고 온대 근데 여기 우리 동네에서 어쨌든 아랫동네하고 동네 합해서 일사령 묘지가 있는데 70명이 인민군대에 나왔다가 3명의 사람들이 가고 다 죽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6.25 전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국에는 조선족 사람이 더 많이 피할 수도 있죠 김일성은 전쟁할 능력도 안 되고 야망만 하나 커가지고 그리고 전쟁 기간에 남들은 나가서 지금 낭동강에서 나가 죽는데 자기는 어디서 어린 체내 아이를 데리고선 결국은 임신식에 갖고서 그래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민군대에서 말들 많았다고요 그때 빠지산들도 그렇게 김일성이한테 충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래놓고 자기한테 의견을 부린 사람은 그게 다 종파불사 다 쳐내버렸죠 여기서 이제 후퇴까지 네 이거를 이제 일단락을 짓겠습니다 4탄이 되겠는지 3탄 되겠는지 하도 열정적으로 나타나니까 순서만 헷갈렸어요 예 이 주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